자 여긴 하바로프스크 이제 서쪽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강이라고요? 아무르 강이라는데? 으흠 나 미술이 강인줄 알았네 어이 깜짝이야 어이씨 이게 뭐야? 왜 서있어? 와 저 차 차가 떨어졌네 아 심심하다 할 일은 운전밖에 없다 와 멋있다 와야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4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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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트럭 카페 오늘은 여기서 쉽시다 카페 여보 샤워資mpre 물 넣어보고 오늘 노수 두쿠 예비용 5리터짜리 좋네 비로비잔 지나서 트럭카페에서 하루 자고 다시 서쪽으로 출발합니다 여보 오늘 일정은 어제 받지 못한 물을 받아서 세탁하고 목욕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또 물 받고 똥버리고 똥버리기 너무 편해 오 아직까지 시베리아의 길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희한하네 희한하네 오늘도 웃으면서 하이파이 짠 하이파이 짠 희한하네 일정은 일정은 하이파이 청소하고 받아서 하이파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한 명씩 하고 한 명씩 하려는데 그렇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어우 시원해 나는 우리 욕실이 훨씬 편하다 그 다음에? 난 만두하고 샐러드하고 그 다음에? 저거 불린 같은 거 뭐 감자하고 그렇게 하자 오케이 아진? 샐러드 샐러드 아진? 샐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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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샐러드 샐러드 마신 샐러드 물 나중에 물어볼게 샐러드 샐러드 어때? 어때? 이건 닭고기 같지? 응 난 이게 신기해 국물 맛있다 그냥 이거 밥 말아 먹어도 되겠는데? 응 와 이거 맛있어 뭐야? 왜 이렇게 맛있어? 여기가 평점이 높은 이유가 있네 신기하네 맛집 인정 등동 이렇게 여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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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서야 고마워 수고하십시오 여기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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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천천하게 생겼다 오호 대박 근데 이 수도꼭지도 내가 연결할 수 있는게 없을텐데 그때처럼 해야겠다 와우 먹어도 된다는 거야 이거 식수 어 그러네 식수네 근데 먹어서 될 일은 아니고 여기서 본거 합시다 그럽시다 빨래할 수 있겠네요 빨래통이 미어 터집니다 와우 구름 길 점심도 맛있게 먹었고 물 받고 하겠습니다 세탁도 좀 하고 으 Rolling 러시아 캡페카 용이 필수품 내 생각이 연장을 해서 박했을 밑에 넣고 계속 공급할 수 있게 정 OK 잠깐 있어 봐 세탁기 개쌉 세탁기 개쌉 깨끗해졌다 시작 누가 밀착 세탁기 개쌉 세탁기 개쌉 탁시 개쌉 30리터도 안쓰는 거 같은데 아 그래요? 아 이거 건조기 바로 돌리면 이게 또 어떻게 되지? 건조 90분 2시간 3시간 오토 30분 해보자 일단 이게 30분 한건데 한참 더 해야 되겠는데 건조할 때 물을 더 쓰네 일단 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오늘 가기로 했던 목적지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 이걸 빼고 그냥 옷걸이에 걸어갈게요 그냥 마시고 가요 건역기를 써야지 쇠베리아 펭단 쪽 오늘도 갈때까지 이 끝도 없는 드넓은 돼지 시베리아 펭단 쪽 와우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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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